어머니랑 갈 데가 있어서 오늘은 못 보겠네요. 어제 같이 찍은 사진 좀 보내줘요. 나도 지나시 보고 싶을 때 보게. 역시 장 실장이야. 어쩜 이렇게 내 스타일을 잘 할까?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한 번쯤은 해줘야지. 선녀님. 오늘따라 더 유달리 아름다워 보이십니다. 선녀님 어디 좋은데 가세요. 시우랑 소정이랑 약혼 예물 좀 보러 가려고요. 세상에. 보잘것없는 머리핀 하나도 선녀님이 하시니까 더 비슷해 바라는군요. 이쁘다. 귀한 머리에 꽂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같은 날 둘이 데이트하게 두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 왜 껴요? 시우엄마는 낄끼빠빠인지 뭔지 그것도 몰라요? 뭐요?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요. 예물은 내가 가서 골라줘야죠. 지들끼리 그걸 골라요? 안녕하십니까? 허변 회사님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세요? 내가 오시라고 했어요.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요. 오빠 오셨어요? 응 그래. 이거 우리 시우 거예요? 네 상무님. 주세요. 내가 갖다 줄게요. 아 근데 남진구는 어디 갔습니까? 네 알바하러 간다던데요. 알바요? 무슨 알바요? 무슨 알바요? 뭐래더라 그 머슨 알바래나 뭐래나 일어나다? 그러면 아